근데 네 누구세요? 광선 빨리 나와 네? 광선 빨리 나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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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손가락 치워봐요 손가락 치워봐요 광선 빨리 빨리 제 기관 없고 내 꿈을 잘 개달이 춤을 추는 장면 달비를 좋아하는 걸 개달이 춤을 다 춰고 그리고 재석이 형은 재석이 형은 재석이 형은 재석이 형은 태영이 만났다고요? 재석이 오빠? 그렇지 재석이 형은 다 떠오르지 재석이 형은 달력이 빠르지 형 내 말 빨리 나오라고 아무도 없던 네가 내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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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야, 잡아 야, 잡아 왜 그래? 야, 잡아 야, 잡아 야, 잡아 야, 너 진짜 나한테 야, 이따 속아 야, 이 어 이 어 이 어 같은 이라고 다 됐고 야 석춘 형하고 너는 아니잖아. 정은이 형 양말 속에 힌트 있습니다. 자 보자. 양말. 일단 보자. 일단 보고 얘기하자. 야 일단 보고 얘기하자. 야 일단 보고 얘기하자. 내가 맞는지 아닌지는 알아서 솔직히 너 좀 공감인다 하고. 어 뭐야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. 아니 왜 이렇게. 아니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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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. 아니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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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. 아 차가워. 하동은. 하동은 보면 안 되니까. 하동은 보면 안 되니까 빨리. 형님 일로 와봐. 옆에 앉아봐. 야 완전 많이 찾았네. 이게 뭐야. 오빠 가계도가 나왔어 가계도가. 얼굴이 작고. 근데 엄마 쪽은 다 여자를 뜻하는 것 같아요. 계란형이다. 얼굴이 작고 계란형. 세 명 다 뭐. 알아도 그렇고. 일단 여기 피부가 희고 이 부분에서는. 세 명 다. 아니야 지우는. 좀 까무잡잡하거든. 지우는 아닌 것 같아. 나는 알아네. 어 너나 알아 중에 알아. 같은데. 눈이 크지 않고.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. 일단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. 근데 여기는 지금 재석이 오빠 해당하는 게 되게 많은데요. 이것도 재석이 형이랑 또 해당되잖아요. 눈빛이 초록색으로 나오고. 제일 좋고 하관이 발달했다. 근데 이 하관은. 이 종국이 형은 하관이. 이렇게 발달되고. 재석이 형은 이렇게 발달되었잖아. 중국이 오빠가 좀 많이 사랑해. 아. 남매가. 남매의 어머니가 우영인 거야.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. 빨리 아버지가 해야 될 텐데. 아버지를 찾아야 돼. 여긴 금관이죠. 열린 공방이죠? 열린 데 본 거죠? 여긴. 다시 보십니까. 없는 것 같은데. 여기가. 상교 쪽. 여긴. 근거 아네. 공부가 봐, 공부가 봐야 돼. 오빠! 어, 있어?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미치겠다. 보자. 그래. 열쇠가 꽂혀 있었는데? 여기 있다. 제가 이걸 다 열어보지 못했거든요. 거기 없었어. 그럼 어디 있어? 여기 밑에서부터. 밑에서부터 열어보라고? 어! 아, 들려와! 여기 정말! 형! 우리!